달빛과 초롱빛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화성행궁 야간개장 안전하게 여러분을 만나는 화성행궁 야간개장이 펼쳐집니다. 밤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 그리고 달빛 품은 화성행궁 일상에 지친 마음을 이곳에서 힐링하면 어떨까요? 산책도 하고 예쁜 화성행궁을 배경으로 사진도 철칵 정조대왕의 손결이 살아있는 화성행궁의 아름다운 정치와 달빛과 초롱빛 가득한 야간개장의 설렘을 느껴보세요.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소곤소곤 달빛 정답, 함께 걸어볼까요? 달빛과 초롱빛 가득한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성행궁 야간개장